요지야 요지 와 너무 신기해 멋있다 건물이 와 너무 예쁘세요 자 선거하시마스 그 소요떼시다라 짜자잔 완전 치리치즈 아유 나네 도쿄이네 두 년ぶり 기댄 먼저 발견해 네 카드와 지프가 매우 많아 카드와 지프가 매우 많아 카드와 지프가 유행되ment 아깝다 나 이거 가져다니 신화정 진짜 학교 가족인가요 여행을 찾아봅시다. 차 차가 좀 비굴하네? 어, 정확하게. 저번보다 창이 커져서 좋아요. 야! 1호 이슈요네, 게도. 아, 정말. 오늘의 윈도우와 같이 나시는 차가 춘천. 맛있게 드세요. 짜잔, 맛있게 먹어 볼게요. 여기가 어데. 1, 2, 3. 저는 지금 튀기깐. 저는 지금 튀기깐. 저는 지금 튀기깐. 완전히 콧날이 오는데, 완전 남편이 오는데. 가리무수프에. 진짜 하얀지. STO개 3 Light. sal가이니까 너무quent. 참고 tempting. 메뉴는 인터넷으로! 한국을 끌고 여기가 들어있어 네, 삼국시대 팍팍 한국에 오고 왔다 시집을 깊은 랩 도쿄 저녁랩 전행을 잊는 중 도쿄다~~~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좋네요 근데 좀 잤어야 됐는데 저는 하나도 못 잤어요 포모는 엄청 냈다요네 가미노게 가라 포모는 엄청 냈다 근데 포모는 아타가 있잖아 우와 근데 난 이 땜에 오치룬까나? 고와이게도 그래 뭔가 그불이 이렇게 있네요 하아 어머 아 도쿄라 도쿄 이렇게 여기는 на토벽 대박 무모 카페인가 봐 theatre 여기 타입 2호 이리 와요 저희가 저번에 도쿄 왔을 때도 긴자에 호텔을 잡았는데 위치가 괜찮았어가지고 이번에도 이쪽으로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너무 배고파서 우돈을 먹으러 갑니다 먹으러 갈 거 아니야 엄청 불쌍한 우돈이었다 고소하고 너무 고췄 이리 와요 이리 와요 이리 와요 도쿄 와 역시 오늘 주말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진짜 많은데 어떡하지 엄청 많아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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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17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주말에 웨이팅을 하네 여보 전부 웨이팅은 웨이팅이야 왜 그래? 역시 긴자 역시 G.I.N.E.S. 데테 긴자 여러분 제 신발 제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타러 왔어요 네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은 물론 빨간색이 너무 귀여워둔 그래도 세게 귀여운 예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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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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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유명한 음식이에요. 아 진짜 죽을 것 같다. 메뉴. 역시 메뉴. 아니 이게 우동이 대회에서 유명한 메뉴인데 오늘 3린부터 3린부터.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는 뜨거운 우동을 먹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타누키. 재미있다. 면을 대회에서 그리고 텐동이랑. 하나씩 조세시다가 조세시다가 넣어야지. 유럽. 얇고. 우와. 너무 신기해. 그니까. 와사비랑 소스도 이렇게 주더라고. 오므말 다리야 돼. 네. 이거 한번 먹어볼까요. 음. 나니꼬래. 떡. 떡인데 그냥. 아 그냥 좀 찐찜하다. 단몰에 보고. 와사비 맛있을 거 같아. 맛있다. 음~~ 미즈니스 락함이 맛있어 니트 맛있어 맛있어 한 번만 간단하게 아시기에는 근데 왜 생각해? 항상 물어봐 아, 뭐? 고구르니까 조금 안 나 응 고구르기에는 아시기가 다 먹으러 아시기에는 아시기에는 안심? 안심? 아, 안심? 아!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서 너는 진짜 터너링하고 싶어서 정말 너무 사질네요 진짜 너무 짜증나 너무 잘 어울렸는데 너무 이만큼을 다 먹으면 좋지 짠! 엄청 맛있어 나도 맛있게 사진랑은 없었는데 소감은 진짜 맛있어 진짜 너무 맛있어 그곳에 왔는데 그곳에 왔어요 저희는 작년에 왔어요 그곳에 왔어요 여기에서 정말歩기고 있었어요 제가 진짜 기억하는데 여러분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도로로로로 모두歩기 오! 뭔가 기모노를 촬영하고 있어요 에? 월프인가요? 얼굴이 엄청 대단하다 에? 진짜 옥카미인가요? 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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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태양이 흔들어 여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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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색이 만석이 여러분 저희가 시작 방전이 돼서 조금 더 차다가 다시 일어나서 조금 더 후쿠오가를 생각해요 여러분 이렇게 허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허리가 왜 이렇게 아프지? 한 시간만 자려고요 여기 너무 클럽이 있네 설이니까 설이니까 먼저 왜? 설이 나와도 안 돼 뚜루루뚜 그럴 힘도 없다 뚜루뚜 뚜루뚜 그럴 힘이 없다 뚜루뚜 뚜뚜뚜 오 좋은데? 뚜루뚜 오 괜찮은데? 여기 왔어요 푸쉬업도 익소야 좋아 이렇게 전신거울이 쫙 이거 얘 일쌤 이건 뭐야? 와인이라도 어? 뜯어야 하나? 뭐? 아니 없지 이건 냉장고 아 아이고 아이고 아무것도 못하겠다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커피포트 이렇게 기본적인 거 있네요 그리고 텔레비가 없나? 이게 텔레비는 아니겠지? 우와 우와 도본은 까지 희메 뭐라는 거야 우와 야 이거 야 야 야 이거 예쁘겠는데? 야 야 도본자 이거 대박인거 보여줄까? 대박이요 진짜 대박이지? 대박이지? 우와 우와 이런 것도 보여요 여러분 요즘에는 도쿄타워가 보일 야경의 호텔 네 그래서 그리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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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스 roit 같은 에이 에? 에어 무시이 아~~ 무처야 떳떳떳떳떳떳 우와 여기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수고~~ 키레 루돌프야 루돌프 멋있다 건물이 키레 너무 귀여워요 엄청 귀여워요 구름 위에 우리 세상을 그려놓고 구름 위에 구름 위에 구름 위에 구름 위에 구름 위에 우선 이인에 오이도까봐 네 이쁘다 구름 위에 구름 위에 구추를 구름 위에 주문을 알려주신 구름 위에 구름 위에 넋은 오우 우유 Ele 너무 멋있어 카메라 사러 왔어요 문 닫을 때 다 돼가지고 뛰어왔어요 여러분 저희가 방금 카메라를 사러 갔는데요 갔는데 제가 지금 마크2인데 마크3이 더 괜찮으면 오늘 마크3을 사려고 간 거거든요 근데 막상 가다 보니까 얼굴은 이게 조금 더 잘 나오고 한 30만원 정도의 차이인데 그만큼의 가치를 못 느껴서 좀 이거를 좀 더 수리를 해서 더 쓰자 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뭔가 착각하다네요 마리비키 젠세시대 후레그에 한국의 여름이 뭣도 착각하다네요 막 착각하다네요 제가 이거를 그때 면세점에서 사가지고 56만원 정도 주고 샀는데 여기는 그냥 뭔가 그대로 줘야 되니까 한국 돈으로 하면 거의 80만원 정도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지금 밥 먹으러 갈 거예요 밥 먹으러 갈까요? 밥 먹으러 갈까요? 와, 뭔가 엄청나요 도쿄에서 최고인 것 같아요 와 와 손주 손주 아 아 인생이었다 정말? 아 아 아 아 아 아 셀카! 하하하 키우지 않으면 좋겠어 죽을래 죽을래 칼미 수길래 눈메 나가라 8분이 하고 있었어 칼미 수길래 이 1분 45분에 칼미 수길래 그곳은 내일 오고 야야, 끊지 마세요 여러분 저번에 네, 리벤즈였어요 우리 집에서 밥 먹으러 왔는데 아버지는 미세년이라서 미세년이라서 먹지 않았어요 이제 제가 어린이들이었어요 여기에서 설명하러 왔어요 안녕 안녕 완전 멋있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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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오싸나? 멋있다고 갑자기 우리의 얼굴이 있어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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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하하! 잘 못 들어요? 잘 못 들어요? 잘 못 들어요. 하하! 우와! 너무 좋아요! 우와 대박!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사진 찍는데? 우와! 예쁘다! 와 너무 예쁘다 여러분 와 너무 예쁘다 그렇죠 여러분?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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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요 정말! 놀랍다 정말 놀랍다 소름끼쳐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어 정말 멋있어 정말 멋있어 정말 멋있어 정말 멋있어 이런 게 행복이네요 짜잔 호떡 리조또입니다 호떡 리조또입니다 호떡 리조또 약간 크로스기 때 아 잘 안 보이네요 여러분 호렌이 이종시텔 이거는? 토마토도 한초비 과일이 들어간 샹그리아를 시켰고 오렌지 카시스 제가 시킨 칵테일입니다 호렌이 구웠다 와 너무 예뻐 와 너무 예뻐 짠 오늘은 이렇게 126입니다 여러분 아주 화려하죠 평소에 못 입는 그라노스 이거 봤거든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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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토마 이야 제가 선물해준 이 스테더블 이게 유가사의 세트앱 우와 예쁘네 이런 거 응? 이런 거 이런 거 니 내 터르기 엄청 작아 니가 터르기야 어 내 터르기 어떡해 하하하 마지 얇은다 스고이거가 알았다 그치 있잖아 그치 있잖아 그치 있잖아 그치 있잖아 도쿄 데이터 하자 오늘의 터르기 아니 그치 있다면 오오 오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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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루 종일 피어난다고 그랬거든요 터물맛 오늘의 터물맛 맛있겠다 뭐 분위기 너무 좋네요 와.. 그 크기 엄청 크다 오 모 테 산조 같은 느낌 잘 모르겠는데 단무지는 게 왜 이렇게 얘야. 뱅을 먹어야겠다. 맨타이고 크림은 왜 핑크가 나와? 맨타이고 이거? 밑에 소스치즈. 파스타. 치즈가 막히는 파스타. 왜요? 나니든가. 오늘 케이크 질렀길이야 엄마야 완전 맛있어 맛있지 않아요? 맛있지 이것도 진짜 맛있다 맛있어 사라가 엄청 맛있을 것 같아 뭔가 한국 삼겹살의 회사에 있었네요 다음은 어디에 왔어요? 아 발의 마파가 있고 지금 물집이 크게 잡혀있거든요 사라가 가지고 신발 좀 먹으려고 발의 마파가 있어서 이제 하라袋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케이크 질러가서 아 아프지 않았어 사라가 죽고 왔는데 진짜 귀가 미친 듯이 오네 사라 죽고 왔는데 사라가 죽는다 사라가 죽는다 사라가 죽는다 사라가 죽는다 너무 힘들다 너무 무서워 이게 뭘까요? 이게 전부 떡볶이 치즈 핫도그 사기 전에 치즈 핫도그 사기 전에 치즈 핫도그 사기 전에 치즈 핫도그 사기 전에 치즈 핫도그 정말久しぶ다 너무久しぶ다 기억나요? 기억나요? 진짜 맞아 맞아 이런 얘기였어 이거 이거 우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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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응 떡볶이 좀 맛있겠다 이거랑 오징어게 인사해서 한번 해볼께요 우와 신기하다 여기 하시오 우와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모르겠어요 진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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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골라주세요 어 이거 저는 이거 시간 5분 드리겠습니다 5분? 1분 넣어드릴까요? 네 이거는요? 이걸로 하는거에요? 네, 밥먹으러 쓰셔도 돼요 아아 실패했으면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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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거 간단하잖아 라면이 한국의 유인생 죽지 마라 죽지 마라 죽지 마라 야 이걸로 왜 찍을 줄지 욕구 쓰보내는게도 터모장 성격한 사람은 사회 안되는거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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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쭤 야 제가 정말 불리네 bush 됐다 아저씨는 왜jets 모르겠다 진짜로 별거예요 우와 귀여워 감사합니다 진짜 외쳐봐 알았다 마주세오 요인씨는 시원하게 하네 색까지 확인해 음 존맛 너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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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맛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맛은 내가 사기 싫어 니가 미스러니까 아키가 모르겠는데 내가 사기 싫어 이거 진짜 맛있어 여기 한국자 일본에도 이가 게임이 엄청 많아요 한국에 한다고? 한국에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아니 근데 내가 이거 먹기 싫어 아 그래? 다키마 스토리 도 하라쥬쿠에 왔으니까 크레펄을 먹어야지 아 근데 프레그라마 찍어야지 근데 하라쥬쿠 가을라 다들 이런 옷을 입을 수 있는 이런 옷을 입을 수 있는 여기? 아 맞아 맞아 이거야 케이크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 그래 치즈 케이크가 있는 것 같은데 맛있어 보인다 케이크와 바나나와 같이 바니라 케이크일까? 맞네 케이크 맛있어 맛있어 음 역시 여러분 살아줄게요 오늘 크레펄 먹어야지 아 치즈 케이크 내가 먹어본 크레이프 중에 제일 맛있는데? 그치? 그래 오기 마셔 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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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카 씨 오카 씨 뭐지? 이거 오카 씨 여기 조명이 오카 씨 오카 씨 이거 엄청 무서워 약간의 악마 두 개 잠시 오카이 이거 귀여워 왜 이런 거 왜 이렇게 귀여워 귀여워 아 프랑스야 엄청나요 샌가치히로랑 로에베랑 콜라보를 해서 이번에 팝업스토어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요 대박 엄청나요 샌가치히로한테 뭐야 누가 사는거지? 오르기야상 뭔가 영화에 나오고 오르기야상이요 가꼬이 옛날에 영화에 나올거같아 그런 분위기 맛있겠다 랍스터래요 랍스터 여러분 오르기야 맛있겠다 어때? 아 소음에 뭐라고 얘기할게요 맛있어 엄청 맛있어 고여워 고여워 고여워? 덥지 이거는 진짜 무조건 먹어봅시다 진짜 맛있어 그렇게 브라운? 초코? 요인자나가 포도래요 와, 저는 정말 카바니를 사용하고 싶어요 머리가 너무 귀엽네요 머리가 너무 귀엽네요 오늘 귀엽죠? 너무 귀엽죠? 이거 먹어볼까요? 치즈 케이크가 엄청 맛있다 하지만ệt게 쳐다보니까 크림처럼 concentration 안 적 t 소備에 있는 색깔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 63g 이런 식으로 짠 вып saya 왕창 진짜 너무 귀엽잖아요 여러분? 진짜 너무 귀여운데? 너무 귀여워요 에? 이겐 잖아요? 왜? 왜요? 아니요? 원래 그런 느낌이예요 마차 라떼랑 곰돌이 쿠키는 귀여워서 한번 사봤고요 얘는 브라우니 바닐라이스 치즈케이크 그리고 이거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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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아 완전 카기마타 레벨 유미씨가 좋아 뭔가 화이트 아이스 완전 꾸덕 도모짱 아이스 완전 꾸덕하지 도모가 절대 꾸덕 초코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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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케이크 진짜 프라겔 맛있어 맛있어 완전 치즈 치즈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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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네 타입 맛있어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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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귀엽다 네쥬 귀엽다 저거 저거 지금 너무 고양이 그런데 저거 어떻게 할까요 도라에몬 우선 여긴 도라에몬 네 제가 도라에몬 와 엄마 물엿 오 오 오 이야기 아니요 도라에몬 오 하 도라에몬 오 pies consumers 와 타모 당연히 나 이거 필요해 도모가 생각도 많아 도라인공이 엄청 놀라워 근데 정말 모마 디자인 모마가 뉴욕의 아래 이쁘다 예쁘다 에? 이거 대박이네 아보카도 우리 집에서 보고 싶어? 야 이거 이친완 세이예요 우리 집에서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응 그래? 뭐냐? 이거 진열해야지? 소속사에서 선물 주신 거 이거 나이도 웃어 웃어 수개 퀴색이야 퀴색 이게 뭐야? 핀칭 아 핀칭? 대박 이중완 퀴색 진짜 디자인이야 퀴색이 많아 퀴색이 많아 퀴색에 들어 우와 진짜 대박 완전 센터치이로야 대박 엄청 하이라구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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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죠 2가 제일 예쁘죠 2가 제일 예쁘죠 2가 제일 예쁘니까 2는 예쁘죠 라고 말은 말은 쓰지 마세요 여기 뭐있네 뭐있냐 내가 옛날에 여기 절대 얘기했지만 너무 귀여워 여기 엄청 귀여워 이거 미쳤다 완전 귀여워 이거 뭐야? 엄청 귀여워 이거 너무 귀여워 같이 오랜만에 해볼까요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엄청 귀여워 엄청 귀여워 유니가 좋아해서 이거 귀여워 오 오 카즈레 왜 싫어 내가 여기가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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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투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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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아레쿢 싹 여러분 유럽 같죠 유럽? 놀랍게도 결혼식장입니다. 진짜 교회는 아니고 결혼식장으로 쓰는 교회. 근데 되게 진짜 유럽에 있을 것 같이 생긴. 예전에 한번 와본 곳인데 너무 좋았어서 먹을까 했기 때문에 이 맛이다. 둘 다 샹그리아를 시켜보았어요. 마지막으로. 나아 렛는거? 나아 렛는거? 나아 렛는거? 진간이 빨리.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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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게 무슨 맛이야? 이거랑 많이 많이 먹어요. 맛있어. 2개와 와인이랑 같이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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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생각해보는 것만으로 생각해. 이거야. 외국인 것 같아요. 약간 지중海인 것 같아요. 그런 스페인 것 같아요. 아, 내일 비즈니스에서 이렇게 먹으면 안 돼. 근데 좀 더 맛있어. 이거야, 이거. 맛있어. 맛있어. 마쿠아키. 이걸로 자아 와... 음... 잘 먹었댕 잘 먹었댕 잘 먹었댕 잘 먹었댕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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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